네 AF 속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M 스테핑 모터를 탑재한 렌즈이기 때문에 AF 속도가 준수한 편이고 AF 구동소음이 사실상 없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일단 광각상태에서 근거리와 중거리 변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오븐 현상이나 그런 거 없이 AF 속도 충분히 좋은 속도로 따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급형 L렌즈만큼 USM 모터만큼 아주 빠른 속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초강간 렌즈로서 거의 대부분의 차량에서 동적 상황만 아니라면 스포츠 상황만 아니면 거의 대부분의 차량에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AF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도도 속도지만 정숙성이 상당히 우수한 렌즈라서 영상 촬영에서 관련한 AF 속성을 이용하시는데 만족감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는 그런 렌즈가 되겠습니다. 일단 부드럽고 조용하게 전을 해주기 때문에 영상에서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AF 성능을 보여줄 것입니다.